사진은 탄중아루하이벤이고요. 코타키나벨로 5일차 전일에 이어서 또 1머를 보러 왔습니다. 2,013,10월 10일 2만5,411일 1일만버 1631일 코타키나벨로 5일차 오늘 밤에 개국합니다. 1,2버절 2,221일. 아침에는 숙소에서 산책하고 낮에는 식사를 잠깐 다녀오고 오후에 또 1번 보러 왔습니다. 점심에는 가야시장 이퍽락사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길래 갔었습니다. 아침에 산책하면서 찍은 사신들인데요. 위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요트입니다. 점심때 찍은 거고요. 이퍽락사. 탄중아루 해변이잖아. 이퍽락사. 1머를 맥주 한잔하고 밤에 한 번 더 걸었습니다. 2,013,10월 10일입니다. 2,013,10월 10일입니다.